금상이 실정이 많으므로 거사를 일으켜 다른 왕을 추대할 수밖에 없다. 인조 때의 반정처럼 해야 된다. 그가 정조를 광해군에 비유하면서 광해군처럼 쫓아내야 된다. 조선시대 사극 영화 중에 영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조 즉위 초에 있었던 정조 암살 미수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강용희라고 하는 자객이 정조를 암살하기 위해서 정조가 있는 거처까지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장면을 살펴봤는데 강용희는 한 번 실패를 하고 난 이후로도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 앞으로의 계획은 홍상범의 집에 가서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객이 한바탕 대골에 들어서 큰 소동이 났는데 다음날 정조가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적들이 틈을 엿보는 짓 따위는 별로 동요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호위가 어찌 이처럼 허술한 것인가 그 정조도 보통 임금이 아니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자객들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 크게 동요할 만한 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되게 의연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하들이 포도청에 명을 내려서 그 자객들을 추적해서 잡아내자고 건의를 하는데요. 정조가 이것을 따릅니다. 그리고 또 정조의 안전 문제 때문에 원래 정조가 거처하고 있었던 경위궁에서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거처까지 옮기고 자객을 잡기 위해서 수배령이 내려지는데 그 당시에는 뭐 CCTV도 없고 수사 기술도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그 일주일 정도가 지나도 자객을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정조가 포도청을 크게 질책하는데요.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궐에 자객이 들어 거처를 옮기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직까지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역적들을 잡지 못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가 포도청 보고 빨리 잡아내라. 이 역적들을 만약에 못 잡아내면 이러고도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정조가 그 책임자인 포도대장을 교체를 합니다. 당시 포도대장이 이주국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뭐 직무에 태만하고 별로 분발할 생각도 없어 보여서 경질을 해버려요. 아마 그 수사가 미진하니까 좀 질책성으로 경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정조가 이주국의 후임으로 선발한 사람이 좀 뜻밖입니다. 이때 정조가 새로운 포도대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이 바로 구선복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선복은 여러분들이 영화 영린에서 봤듯이 정조가 별로 좋아하던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영화를 보면 구선복이 그 정조 앞에서 엄청 무례하고 방자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구선복의 어떤 인물댐에 대해서는 정조실록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선복이 30년 동안이나 대장으로 있었으므로 병사들에게 스스로를 무종이라 자칭하면서 마음대로 부리지 못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무종이다. 뭐 세종, 태종 하듯이 나는 무종이다. 자기는 무장의 임금이라는 거죠. 이런 좀 오만한 태도가 영화에서 좀 과장돼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조 입장에서도 구선복은 반가운 인물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정조와 악연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날에 이 뒤주를 갖고 온 사람, 뒤주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당시 포도대장이었던 구선복이에요. 공교롭게도 이 당시 포도대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구선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이 뒤주를 바친 사람이 구선복이다. 구선복이 뒤주를 갖다 바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선복이 사도세자에게도 굉장히 무례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권정침이라는 사람이 남긴 일기가 있는데요. 이 일기를 보면 구선복이 사도세자가 갇혀있는 상황에서 사도세자의 상태를 살피고 뒤주를 감시했던 인물이라고 적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구선복이 임금의 명으로 뒤주를 두드리며 세자의 상태를 살폈다. 사도세자가 누구냐고 묻자 구선복이 구선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근데 조선시대 관리가 왕이나 세자에게 이름을 들 때는 자신의 직함을 붙여서 말을 해야 했어요. 요즘도 공무원들이 민원 전화 받을 때 저는 어디어디 소속의 누구입니다 밝히잖아요. 그래서 구선복이 직함을 안 밝히니까 사도세자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해요. 어찌 감히 직함을 갖추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구선복이 직함을 갖춰 대답했다. 뿐만 아니라 구선복은 그 뒤주 근처에서 방자하게 먹고 마셨다. 실제로 정조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당시 정조가 권정침이 기록한 이 서연일기를 직접 구해서 봅니다. 유치명이라는 사람이 쓴 기록을 보면 정조대왕께서 사도세자의 묘지문을 지으실 때 권정침의 일기를 구해보셨다라고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조가 그 구선복이 자기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무례하고 방자하게 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구선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선복으로 말할 것 같으며 손으로 찢어죽이고 입으로 살점을 씹어먹는다는 말도 시원하지가 않다. 매번 그를 대할 때마다 심장과 뼈가 떨렸다. 구선복의 얼굴을 대할 때마다 정조가 마음속을 얼마나 분하고 그 감정이 떨렸겠어요. 하지만 정조는 즉위 중반까지 구선복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정조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병권의 손수 쥐고 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많아서 갑자기 처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여러 해 동안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다가 사단에 따라 법을 적용하여 처리했다. 정조로서는 구선복을 당장이라도 제거하고 싶었지만 구선복이 오랫동안 대장을 겸하면서 군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구선복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서 갑자기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뭐 어쨌거나 정조가 구선복이 싫지만 포도대장에 임명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8월 11일이 되었을 때 지난번에 대궐에 잠입했었던 강용위가 다시 2차 침입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속명의록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창덕궁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거사를 일으키고자 꾀하였다. 그 날이 바로 8월 11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강용위가 창덕궁 담장을 넘으려고 하는 그 근처에 김춘득이라고 하는 군관이 있었어요. 당시에 김춘득은 17살로 굉장히 어린 친구였는데 대궐 담장을 넘으려고 하는 강용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상황을 정조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날 밤에 경추문 쪽을 지키던 김춘득, 김세진 등이 서로를 베개삼아 누워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경추문 북쪽 담장을 몰래 넘어가려 함으로 김춘득 등이 다른 수포근들과 함께 추격하여 잡았다. 그러니까 김춘득이 그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대궐 담장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바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추격해서 잡았다는 거죠. 이거를 발견을 못했으면은 또 어떻게 역사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강용위가 좀 다소 허무하게 잡혀오게 되는데요. 나중에 진술에서 자기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홍상범이라는 자가 신을 회유하며 말하기를 네가 비록 곤궁한 형편이나 내 말을 들으면 좋은 벼슬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홍상범은 우리가 1부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주도한 진범이 바로 이 홍상범이란 사람인데요. 홍상범이 강용위한테 이 계획이 성공하기만 하면 너는 좋은 벼슬을 얻게 될 것이다. 벼슬자리로 회유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강용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에 신이 미천한 신분을 벗어나려는데 다급한 마음이 들어 마침내 무기를 지니고 대궐에 잠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용위의 진술에서 홍상범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홍상범을 체포해서 바로 잡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홍상범이 처음에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잡아 뗀 거예요. 심지어 홍상범이 강용위와 대질신문을 할 때도 네가 나를 아느냐? 난 너 모른다. 이렇게 잡아 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용위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강용위가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너를 어찌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네가 나한테 시키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왜 발병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홍상범이 강용위와 대질신문을 하는데 피해갈 수 있나요? 모든 걸 다 시인을 합니다. 이에 홍상범이 감히 숨기지 못하여 한결같이 강용위가 진술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자복했다. 이렇게 해서 홍상범이 꾸인 정조암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강용위와 홍상범은 모두 사형을 받고 죽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놀라운 일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정조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강용위와 홍상범만 계획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여러가지 2차 3차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홍상범의 어머니인 효임이 꾸민 저주 사건인데요. 효임은 정조를 죽이기 위해서 무당한테 돈을 주고 정조를 저주한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당시의 상황을 효임의 여종인 감정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합니다. 효임이 돈 40량을 전방이라는 무녀에게 주었다. 전방이 붉은색으로 두 사람의 얼굴을 그려 땅에 묻었는데 하나는 홍승지, 홍구경이죠. 홍구경이라 일컫고 다른 하나는 암흑의 양반이라 일컫었다. 암흑의 양반은 곧 감히 말할 수 없는 분이었다. 여기서 감히 말할 수 없는 분은 누굴까요? 네,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정조일 겁니다. 아들인 홍상범은 자객을 동원해서 정조를 죽이려 했고 어머니인 효임은 무당에게 저주를 해서 정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읽어보면 결국 이 사실이 드러나서 홍상범의 어머니가 잡혀오는데요. 효임이 나중에 진술해서 자기가 저주를 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신이 과연 작년 이후로 불만을 품고 나라를 원망하여 신의 아들 홍상범과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기회를 엿보아 반드시 이 나라에 안갚음을 하고자 했습니다. 효임의 남편이 홍수래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홍수래가 정조에 의해서 유배를 가게 되잖아요. 그가 그 남편을 처벌한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결국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한 원인이 됐던 거죠. 근데 효임의 진술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지게 됩니다. 정조를 죽이려는 계획이 저주 계획 말고 또 더 있었다고 말을 해요. 최세복이라는 자를 궁중 창구지기가 되도록 한 뒤에 기회를 봐서 흉한 일을 저지르도록 하는 계책도 꾸몄습니다. 그가 이게 정조를 죽이려는 계획이 하나도 아니고 무려 세 가지나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최세복이라는 사람을 궁중에 몰래 심어서 적절한 기회에 정조를 바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최세복을 이용한 암살 사건을 꾸민 사람은 바로 홍상범의 사촌인 홍상길인데요. 이 계획이 사전에 발각돼서 홍상길이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상길이 이렇게 진술을 해요. 임금을 죽이려는 일에 신이 모두 관련되었습니다. 강용희를 자객으로 쓴 것은 홍상범이지만 최세복의 경우는 과연 신이 기회를 엿보아 변고를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그가 강용희는 홍상범이 꾸민 짓이고 최세복을 자객으로 쓰려 한 것은 자신이다. 자객이 한 사람 더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홍상길은 최세복을 어떻게 이용해서 정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 이 홍상길의 계획을 나중에 홍필해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홍상길이 공중과 통하는 사람을 심어 놓은 뒤 기회를 봐서 곧바로 임금의 침소로 들어가게 할 계책을 도모했다. 공중과 통하는 사람을 심어 놓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최세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세복을 공중 창구지기로 심어 놓고 이거는 바로 정조의 침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홍상범이 계획한 자객보다 이게 더 정조의 입장에선 위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상길 보고 신문하는 사람이 네가 임금을 해치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정조를 죽이고 대체 뭘 하려고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홍상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종친 가운데 어진자를 골라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누구와 하려고 했냐고 신문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홍상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러한 모의를 한 자는 홍계능입니다. 오히려 홍상길은 꼴이었던 거예요. 실제 머리는 홍계능이다. 홍계능이 이거를 주도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홍계능이 누구냐면 홍상범의 할아버지가 되는 홍계희의 팔촌인데요. 당시에는 꽤 공부하는 선비로 이름이 날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홍계능은 정조가 가장 싫어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정조가 홍계능으로부터 곤욕을 당한 사실을 정조가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새손으로 있을 때 홍계능 때문에 역적들에게 곤경을 당한 일이 많았다. 흉론으로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를 우롱하고 위협하기를 저하께서는 부디 홍계능에게 밑보이지 마십시오 하였다. 그가 정조를 핍박하려는 이런 세력들이 있었고 심지어 정조보고 당신 홍계능한테 잘해라. 홍계능한테 항상 조심해라.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죠. 이렇게 홍계능이 거의 역적들의 우두머리였고 심지어 정조에 대해서는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금상이 실정이 많으므로 거사를 일으켜 다른 왕을 추대할 수밖에 없다. 인조때의 반정처럼 해야 된다. 그가 정조를 광해군에 비유하면서 광해군처럼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정조가 무슨 실정을 많이 했길래 왜 반정까지 계획을 했을까요? 앞서 살펴본 홍상범처럼 아주 뚜렷한 동기가 발견되지는 않는데 제가 나중에 홍계능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사건의 우두머리가 홍계능이라는 게 밝혀지고 결국 홍계능이 잡혀오게 되는데요. 홍계능에게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네가 감히 인조반정으로 하늘을 욕하고 다른 왕손을 추대하자는 말을 했다. 효임이 무녀와 결탁해 임금을 저주하고 홍상범 홍상길 등이 자객을 사주한 것도 모두 너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너는 속히 자복해라. 이 신문을 들은 홍계능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열한 죄목들이 전혀 근사하지 않소. 그가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전혀 근사하지가 않다. 이렇게 좀 오만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신문관이 당연히 화가 났겠죠. 네가 감히 근사하지 않다는 말로 방자하게 대답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홍계능이 더 당돌하게 말을 합니다. 비록 역모를 꾸민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어찌 자복하겠소. 저는 이걸 보고 아 홍계능이 사실 포기했구나. 살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복하라 한들 뭐 순순히 하겠느냐. 이렇게 좀 무례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문관이 어이가 없었겠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감히 끝까지 방자하게 구는 것이냐. 그랬더니 홍계능이 더 당돌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속히 목을 베지 않는 것이냐. 긴 말 할 거 없다. 빨리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잡혀오는 순간부터 이미 죽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명의록에서는 이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정조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홍상범이 자객을 모집해서 대골에 자밀시킨 사건. 그리고 또 홍상범의 어머니죠. 효임이 무녀를 끼고 정조를 저주했던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계능이 다른 왕을 추대하려고 했던 사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사전에 다 발각이 되어서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조가 이 모든 사건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관련자들의 처벌사항을 정리해서 속명의록이라는 책을 만드는데 그 책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원수로 여겨 세 가지 방법으로 역모를 꾀하고 위기가 지척에서 발생하는 병고가 눈앞에 닥쳤다. 옛 역사에 난신적자는 많았지만 이와 같은 역적들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다행히 이 계획이 실패해서 망정이지 만약 성공했으면 정말 조선 역사가 크게 바뀌었을 만한 사건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영화 영린을 통해서 정조 1년에 있었던 정조암살 미수 사건을 한번 사료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참 정조가 왕이 되기까지 과정이 참 험난했다. 참 정조의 인생이 진짜 파란만장했다. 참 영화 같은 삶을 사셨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사악도 TV 채널에서 정조의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실제 사료를 통해 탐구해보는 정조극장이라는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48화까지 연재가 되었는데요. 혹시나 이 정조의 생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정조극장을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조선시대 사극영화 특집 4편인 영화 명량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